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하신과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재를 창조하시는 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있죠 지난번 우리 암송대할 때 제일 인기 좋았던 구절이죠 이 구절이 믿어져야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야지 여기서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이라는 게 진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2000년 전에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그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또한 진짜 믿음이죠 유대인들 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고백이 될 게 뭐냐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그 성령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2000년의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사진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동영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 끊어보내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것이고 과거의 것이고 고백의 차원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서 그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니라 믿음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물건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요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도 당신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셔서 보내주시고 지금도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구신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에 지체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행위하고 구별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행위는 행위고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행위는 도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먼지고 행위는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 교회를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 오해하면 행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요 죄송해요 그런데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편안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예 내가 온전하게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세상 나 그렇지 그렇지만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 정도 수준에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해서 행위로 구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그 축복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 행위를 포기하고 행위가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보호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로약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귀한 삶을 살아나가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 분명히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지 가짜 믿음 가지고는 구원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거기에 삶의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삶이 변화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행위가 따로 넘버원 넘버투가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믿음은 결국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뒤집어서 말씀드린다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의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그것은 죽음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뭔가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땅 속에 씨앗을 던졌어요 심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생명이면 봄이 되면 또 비가 오면 새싹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씨를 뿌렸는데도 드러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씨앗이 아닙니다 죽은 씨앗이에요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면 결국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고 비를 맞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은혜 담비를 맞을 때에 거기서 생명이 꿈틀꿈틀 걸게 되어 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 속에서 벌써 달라요 만약에 예배 참석하자마자 언제 끝나나? 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은혜 받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결단이 없다면 그 영혼 속에 정말 생명의 씨가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문을 열고 그 은혜 담비를 받아들인 사람은 내 그 안에 생명의 믿음이 있다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뭔가 꿈틀거리는 생명의 싹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뭔가 용세의 결단이 일어나고 화해의 역사를 예배를 잘 드리고 친교실 가서 서로 얼굴 붉히며 싼 싸운다면 그 속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퀘스천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예배 드리고 나서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스러워지고 불편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뭔가 새롭게 조금이라도 생명의 꿈틀거림이 있어야 그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자 근데 믿음은 로마서 10장 10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행위가 드러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두 가지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진짜 믿음은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마음 속에 믿음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먼저 시작이 되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입으로만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사실 마음에 뭘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문서 4장 2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켜라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생명이요 죽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됩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영양가 있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 없으면 다 그것도 헛 겁니다 이 뼈가 쌀을 땅에 던져서 씨가 되려면 거기에 쌀의 씨 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걸 잘라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도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순놈 없이 혼자난 날은 아른 그란 무정랍니다 무정란 아무리 끌어안고 품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계랏터져요 유정란 그 안에 배하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노란자 속에 그게 있으면 까맣게 해도 그것이 있어야 품고 있으면 21일 지나면 뭐가 삐약삐약 그리고 생명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노란자 흰자 단백질이 잔뜩 있어도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어야 병화로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 착한 생각 갖고 있어도 생명의 씨와 같은 질가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금에 대한 고백이 가슴 속에 내 마음속에 담겨 있지 않고서는 생명의 씨앗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 보금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를 예수님을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십을 받고 하나님의 성육신 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배속의 죽음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통해하는 역사를 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보금을 품고 있다면 거기서 생겨지는 그런 뜨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에 대한 통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속에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없다면 십자가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그저 내 혼자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뱉어야 된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옛날에 보면 말이 씨가 된다 씨는 생명이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말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예수님도 요한 1서에서는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우리가 말로 고백할 때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혼자 쭈얼쭈얼거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내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또 확인해 주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결단 책임 있는 크리스찬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 인생을 거는 내 삶을 거는 결단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당시에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이 있다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다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거는 거예요 옛날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아랍권에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죽기도 합니다 승교당하기도 합니다 이거 엄청난 결단인 것입니다 먼 아랍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레곤에 에프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미국이 자꾸만 이런 일이 나가지고 뭐라 보니까 오마가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하시는데 나도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가 그런데 이번에 청년이 26살 크리스 하퍼 멀서라는 그런 청년인데요 지금 보니까 앞에서 10명이 죽었잖아요 7명이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갑자기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 총으로 강의하고 있는 그 선생님 머리를 딱 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납작 엎드려 있는 애들한테 하나씩 하는 사람이라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크리스찬이나 물어봤다는 거고 네가 종교가 뭐냐냐고 물어봤다고 하는 건데 아무튼 네가 믿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스, 아임 크리스찬 너 일어나 빵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머리에다 총을 사다 아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퀴양 결단이라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이 이렇게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그 결단의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단과 이 고백이라는 것이 내 목숨보다 내 삶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구로마서 19장에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주인으로 시인하며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시고 죽었던 나를 다시 사주셔서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써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I believe in Jesus 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거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나와 맡기는 그런 결단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세는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은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삶으로 그 믿음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그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말만 하고 거기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예수쟁이라고 그랬죠 예수쟁이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말 잘하는 예수쟁이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교육이 일방적 교육이 돼가지고 자기 표현을 잘 못했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 기도도 하고 사회도 보고 또 말씀 쉐어링도 하니까 말들을 잘하죠 또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배운 것 많아가지고 이래야 되든 저래야 된다 하는 얘기도 많이 해요 말들 잘해요 근데 말만 잘하게 되니까 말 잘하는 예수쟁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으로 그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는 the good news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면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good news가 돼야 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리적인 건 차차차차 얘기하는데 그 사람만 있으면 해대기야 그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나 그 사람만 보면 불쾌해 이거 어떻게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복음을 전했다면 복음을 보여주는 나를 통해서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삼부예배 패밀리 워십을 드릴 때 아주 은혜스러웠어요 시간은 굉장히 길었지만 아주 은혜스럽게 찬성 찬양도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한국말로 찬양하는데 아주 내가 너무 은혜 받아서 기절할 줄 알았어요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아이들과 한국말로 찬양하는데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스탠리 박 목사님이 바일리인 걸로 영어와 한국말을 두 가지를 잘하십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모들에게 부모님들 애들한테 믿음 잘 가르치려고 애쓰죠 그만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영어로 live out 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복음을 실천해야 되고 복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복음을 살아야 됩니다 그 복음을 사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가 애들 앞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맞지 않아요? 애들한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믿음 생활 잘 해야 된다 예수님은 복음이다 그래놓고 두 분이서 맨날 싸움질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애들이 예수님을 믿겠냐 그런 말씀이 복음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말은 그렇게 쉽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참 그런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복잡하고 마음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믿음에 원위 취하셔야 돼요 그냥 그것만 고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사랑해야지 바로 살아야지 를 한다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율법주의자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복음의 본질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정말 살아있는 그 복음이 담겨 있는가 예수 크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통해하며 눈물로 감격과 감사로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감격 속에서 I believe in Jesus 라고 하는 결단이 있고 그때 거기서 복음과 말씀을 보여주는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이게 복음과 믿음의 삶을 보여주며 살았던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삭 가장 자기의 몸보다도 더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결단 최고의 성숙한 의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창세기 타고 들어가 보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미 부족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냐 하시고 그가 그 믿음대로 살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실패도 많이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 자기 죽을까봐 이쁜 부인 바로한테 데리고 가시오 이렇게 치사한 남편이었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시바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일을 낳잖아요 그래서 또 나중에 이삭하고 싸우니까 쫓겨보냅니다 얼마나 참 부족한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시험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결국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온전한 의의의 모습을 이루어가시며 구원받은 자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기생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삶이 2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랍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자들을 접대하는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염탐군을 정탐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랍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섬겼어요 위기 속에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그 모습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그 모습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구원받은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었다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낙은 아이도 했을 때 자게 해 주었고 갇혔을 때 와서 찾아와 주었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너희들이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거 주은 거 갇힌 자를 찾아간 거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요한일서에서 전체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읽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 얻는다 그 얘기 아니여 내가 사랑함으로 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믿음이 있는 줄을 알거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랑하는 자가 정말 주님을 믿는 자가 되고 구원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확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워하는 자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자신이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소에서는 내 믿음이 진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내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겠죠 목사님 현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드릴게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움이라는 것이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이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불쌍이라도 여기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디스카운트 많이 해드렸어요 제가 그렇지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미움이라고 말씀해요 미움은 사망을 낳고 미움은 다른 사람 죽이는 거라 미움은 바로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해 주는 거다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고요 내 자신 속에 미움이 있다면 다시금 back to the basic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앞에 통해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과 감사로 찬양하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닌가 살아있는 믿음은 생명처럼 싹으로 꽃으로 열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온전한 열매가 아닐지 모르지만 뭔가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변화가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안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가 혹시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